락쿤이요, 락쿤이고 이름은 복덩이에요, 지금 7개월째 됐어요. 집안에 복을 갖다 준 복덩이. 어? 복덩이 이리 나와봐, 너. 나와봐. 아, 그러니까 이 집안 요주의 인물이 바로 이 락쿤 복덩이라는데. 요리조리 아주. 그런데 아니, 얘는 무슨 손님 맞는 태도가 이러냐. 야, 인사해야지, 인사. 복덩이 이리 나와. 복덩아, 복덩아. 너 그거 숨은 거 아니야, 다 보여. 눈만 가리면 다 안 보이는 줄 알아봐, 얘. 착한 척하지 말고 나와. 아니, 무슨 신비주의 컨셉도 아니고 얼굴 한 번 보자는데 뭐 이렇게 비싸게 보는 건지. 급기야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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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주를 감행한다. 어머, 어떡해. 또 들었어?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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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. 어머, 어떡해. 안 들어가, 안 돼. 여기요. 아이고, 아직 제 수습도 못 끝낸 사건 현장에 발을 들이고는 요리조리 기회를 엿보며 사고칠 궁리를 하는 녀석. 형철아, 형철아 빨리 와봐. 비상 상황에 아들 형철 씨가 소환되는데 또 한 번 닥칠 재앙을 막기 위해 신속 정확하게 두 모자가 체포 작전을 벌인 끝에. 아유, 됐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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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다. 가까스로 대형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. 아, 저거 진짜 정말 큰 난리죠. 누가 사고뭉치 아니랄까 봐 그냥 첫 만남부터 아주 요란 법석 존재감 확실히 드러내는데 그냥. 야, 그렇게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고도 반성의 기미는커녕. 왜 그러지, 그런데? 원시고. 혼자 나 잡아봐라, 손바꼭질하는 거냐, 너 지금. 어? 야, 야. 자꾸 구석으로만 가네요. 얘가 지금 사람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들어가라면 나오고. 어, 나오라면 또 들어가고. 이게 청개구리네, 청개구리. 빠르다, 그런데. 진짜 빠르다. 침납 뜨고 왜 여기 들어가니? 아니, 그런데 뭐 이게 붙잡혀야 혼이라도 내든지 말든지 하지. 이건 대책이 안 서네, 어? 요 근래에 들어서 계속 침대 이런 데 먼지 막고 어두운 데로 들어가서. 멀쩡한 재짐 놔두고 꼭 이렇게 눈에 안 띄는 장소만 골라서 놓는다는 얘기. 이야, 이 황당한 손바꼭질이 시작된 지도 벌써 한 달째라는데. 이렇게 쳐다봐요, 제가. 아무리 그래도 많이 내 간식이요. 소시지에는 못 빼기지. 곧바로 유혹 작전에 돌입하는데. 야, 어? 야, 싫어? 안 먹어. 아니, 소시지인데? 이거 소시지야, 야. 저걸 싫어할 수가 있어요? 참 별난 녀석이네. 누구는 없어서 못 먹는 소시지 간식을 외면하다니 나도 참 좋아하는데. 했다! 뼈기 좋아하는 거. 혹시나 다른 메뉴를 원하나 싶어서. 안 먹어요. 이거, 이거, 이거 진짜 좋아하잖아요. 빠른 다 먹어요. 소정이 어떻게 이런 걸로 나를. 이야, 종류별로 들이대보지만 녀석 완전 단호박이다, 단호박. 보통 라콘들은 소문난 잡식성이라 편식하고 거리가 먼 걸로 유명한데 먹을 거에 통 관심이 없는 걸 보니. 가만히 있는 녀석 어디 아픈 건 아닐까요? 병원에 갔는데 이상은 없다고 했거든요. 그래서 더 걱정돼요. 아프지도 않은 데가. 옛날에는 가족들이랑 같이 장나도 치고 따라다니는데. 요즘 이제 한 달 전부터 이게 옛날, 또 옛날인데. 아, 예전에 같이 따라다니고. 이리 와봐. 아이고, 세상이나. 한 달 전만 해도 여느 라콘들처럼 명랑하고 발랄했다는 복덩이. 가족들한테 살갑게 다가오는 건 물론 아유 넘치는 애교까지. 아이고, 거기다 식탐은 또 얼마나 많은지. 눈에 보이는 족족 폭풍 흡입을 했다는데. 이때 모습을 기억하시니까 더 속상하죠. 그렇게 가족들에게 웃음 주고 기쁨 주던 사랑스러운 막둥이가? 대체 어쩌다 우울한 얼굴에 운둔자가 돼버린 건지. 아유, 가족들은 그저 탐험이.